노즈비 팀 생성 및 관리 방법 안녕하세요. 이 비디오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팀에 추가하는 방법과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팀 화면 여러분들의 팀을 보려면 팀 탭을 클릭해야 합니다. 팀 목록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팀 어드민, 관리자, 팀 멤버,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 팀 멤버 목록에는 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팀 어드민이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내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당신은 팀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프리랜서, 외부 회사 등 이렇게 팀 밖에 있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공유한다면 그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 목록에 실립니다. 이 목록에 있는 귀하 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프로젝트에 따라 분류된 모든 작업들이 나타납니다. 이 화면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모든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편리한 화면입니다. 예를 들어, 특정 사용자를 클릭하면 그녀와 공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그녀의 모든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그녀의 프로젝트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작업들은 노즈비 앱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할 때 나오는 작업과 동일합니다. 이 화면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매우 신속하게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. 팀에 새로운 멤버 추가하기 만약 당신이 팀 어드민이라면 팀 화면 아래 또 하나의 버튼이 나타날 것입니다. 그 버튼을 클릭한 후 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타이핑하십시오. 이런 방법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. 팀 구성원의 수가 계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인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멤버 한 명당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이 버튼에 나타납니다. 새로운 팀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팀원을 제거하는 일은 팀 어드민에게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 화면에서 사람들을 여러분과 같은 팀 어드민으로 지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어드민으로 등업 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십시오. 팀 어드민은 노즈비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팀 어드민을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 노즈비 프로 사용자들은 두 명까지 팀 어드민을 둘 수 있습니다. 반면 노즈비 비즈니스에서는 팀 어드민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어떤 사람을 팀에 초대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초대장이 전송됩니다.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어떤 사람을 팀에 초대했을 때 4개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초대된 사람이 1. 노즈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. 무료 트라이얼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3. 다른 프로 계정의 팀 어드민인 경우 4. 다른 팀의 팀원인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이메일 초대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.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노즈비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 초대장이 이렇습니다.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 수락하기 링크를 클릭해야 합니다. 그러면 등록 양식 화면이 나타납니다. 노즈비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 그런 다음 아래 있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노즈비 계정에 로그인됩니다. 만약 노즈비에 제공된 이메일이 이미 노즈비에 등록되어 있다면 약간 다른 이메일이 전송될 것입니다. 이 이메일에는 팀을 바꾸고 싶은지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이제 이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검토해 봅시다. 무료 또는 트라이얼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대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계정이 유료 계정으로 전환됩니다. 만약 당신이 팀 어드민이고 팀을 바꾸고 싶은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. 1. 이때부터 당신은 이전 팀의 팀 어드민이 아니라 새로운 팀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. 물론 새로운 팀의 팀 어드민이 당신을 그 팀의 어드민으로 등업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. 2. 이전 팀에 속했던 모든 계정들은 이전 등록 상태와 동일한 유효성을 가진 개인 프로 계정으로 전환됩니다. 만약 다른 팀의 정규 팀 멤버인 여러분이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냥 새로운 팀으로 이동될 뿐입니다. 물론 만약 이전 팀이 프로 계정 팀이었고 새롭게 이동하는 팀이 비즈니스 계정 팀이라면 우선순위 설정 지원 등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팀원 제거하기 만약 팀에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고 싶다면 팀 화면으로 가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. 팀원을 제거하는 권한은 팀 어드민에게만 있습니다.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또는 팀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 프로젝트에서도 제거됩니다. 체크할 필요가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체크한 후 선택을 확인해 줍니다. 만약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어드민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어드민이 지정됩니다. 프로젝트 사용자 목록에서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어드민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. 이 비디오를 마무리하면서 노즈비와 같은 작업 관리 툴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노즈비 팀에 방금 초대되었거나 팀 어드민으로서 팀원들을 교육시키고 싶다면 궁극적 수준의 생산성으로 가는 10단계 과정 이라는 비디오 강좌와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많은 비법들과 노즈비 튜토리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 비디오 설명 부분에도 링크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. 채널 구독 신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노즈비와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더 체계적인 삶을 영유하시게 될 것입니다.